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소포릭이 지은 부자의 언어입니다. 부제는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입니다. 작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존 소포릭,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기술, 뛰어난 학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 20대를 시작했다. 부의 상징인 돈은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을 불안과 공포, 절망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한 소득을 벌었지만 평생 불을 추구하는 삶은 상끝에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다. 진짜 불안, 경제적 자유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를 들려주기 위해 부자의 언어를 썼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부 정언일 배우기, 2부 부의 정언 가꾸기, 3부 풍성한 수학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되게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책이 반은 소설, 반은 저자의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장마다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인생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추구하라, 효과활동, 효과시간, 생산성, 시간표 이런 식으로 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부자 정언사가 사회초년생 지미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식으로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부동산 아는 선배에 나왔던 너나윈님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바로 제 5장 10가지 부의 씨앗에 어떻게 하면은 부를 이룰 수 있느냐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 얻어가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 10가지 부의 씨앗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 10가지 부의 씨앗 1. 부를 생각하라. 부. 재산이나 돈의 풍족함. 정원사가 지미에게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야.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이루겠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왜 그걸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부자는 자신이 부를 일구고 싶은 이유를 알고 있단다. 아주 명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부를 추구하는 강력한 목표가 우리의 결단력을 강하게 해주지. 부자란 부를 원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많은 사람이 부를 원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다른 많은 욕구와 경쟁하지. 부자들은 목표를 좁히고 시간과 노력을 그 방향으로만 쏟는단다. 그들은 생각 없이 뭔가를 추구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바라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부자들은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단다. 그들은 모으는 사람이지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장기적인 게임에 초점을 맞추지. 부자들은 올바른 부를 원한단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희생 없이 그저 바랄 뿐이지. 부자들은 돈에 더욱 진지하게 접근한단다. 더 큰 비전을 늘 염두에 두지. 부자는 축적을 생각해 그들에게는 다르게 생각하는 두뇌외료가 있지.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생각한단다. 자신의 목표를 알고 항상 심사숙고하고 부에 관한 책을 읽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계획하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부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낀단다. 지출을 감수하고 수입은 증가시키며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늘 애쓰지. 그럼 부의 첫 번째 씨앗은 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건가요? 정원사가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그게 너에게 왜 중요한 건지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앞에는 정원사가 지미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소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부는 재산이나 돈의 풍족함을 뜻한다. 부를 얻는 사람은 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큰 이유가 필요하다. 마음 가까이의 부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라. 목표를 적고 밤낮으로 읽어라.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몸 바치는 모습을 상상하라. 조용한 시간에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풍족함을 머릿속에 그려라. 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라. 온갖 의심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워라. 초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부는 커져갈 것이다. 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얻는 것만큼이나 모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이 사치품을 먼저 사는 반면 부자는 가장 나중에 산다라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는 말했다. 내일의 부자들은 오늘 축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출을 싫어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며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에 대해 생각하고 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치를 포기한다. 왜 부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심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이유가 우리의 결단을 확고하게 만든다. 부자는 왜 자신이 부를 원하는지 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역시 자신들이 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먼거는 말했다. 워렌처럼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상당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페라리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를 바랬다. 부를 쌓는 일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 전에 비법한 사고 과정을 요한다. 부자는 편안함, 사치,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를 원해야 한다.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인생수업, 부를 생각하라.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 부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 검약, 검약, 돈을 극히 적게 정말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려는 것과 같다고 정원사는 소파에 누워 생각했다. 진짜 부자들이 셈법은 달라. 그들은 검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들인단다. 내 지출은 수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해. 나는 필요한 게 적어서 검약도 쉬워. 난 단순한 게 좋단다.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필요와 욕망을 구분한단다. 쓰는 게 재미는 있겠지만 검약은 내게 자유를 줄 거야. 지출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동시에 너를 그냥 월급쟁이로 남게 할 거란다. 고급차와 고가주택에는 대가가 따른단다. 그것은 불을 격감시키지. 누구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검약을 좋아하지 않아. 검약이 바로 약인데 말이다. 검약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재정상태는 금이 많이 간 땜과 같아. 강이 계속 흘러도 물은 불어나지 못한단다. 검약은 돈을 적게 지출하고 필요한 데만 쓰는 것이다. 야샨티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잔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누수가 거대한 배를 가라앉힌다. 검약을 시천한 사람은 드물다. 검약이 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수성가로 백만장재가 된 사람들은 인구의 3% 미만으로 추산된다. 극히 드물게 이런 지위를 만들어낸 이들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부에 도달한다. 그들은 금명과 절제를 신뢰하고 돈을 빌리지 않는다. 보통의 백만장자들은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없다. 친구와 가족들은 몇몇 단서를 가지고 그들이 백만장자라고 추측할 따름이다. 진짜 부자들은 약간의 겸소함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적 사고를 한다. 부자들은 빈털터리처럼 살아서 부자가 되고 파산한 자들은 부자처럼 살면서 파산상태에 머문다. 미래의 백만장자는 지출을 관리한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뒤로 미룬다.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경제적 축적의 핵심이다. 즉각적인 만족은 장기적인 불을 방해한다. 상류층처럼 보이려고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것은 종종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낸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부자의 프로필을 만드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가? 검약, 검약, 검약이다. 부는 검약을 통해 쌓여간다. 인생수업, 검약. 우리는 매일 소비와 저축 사이 선택에 직면한다. 쓸 것인가 모을 것인가는 오직 선택에 달렸다. 3. 수익성. 수익성.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정원사가 말했다. 부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단다. 재량소득. 실질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가 물었다. 빙고 그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단다. 가계 경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잘 벌고 잘 모으고 덜 써야만 하지. 부자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내지. 수익은 균형 잡힌 계획에서 나온단다. 지미가 반박했다. 사람들이 수익에 한계가 있다면요. 월 수입이 간신히 고정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라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에 속박당하게 되지. 월급의 노예가 되는 거야.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살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제약이야. 강제로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따로 빼놓아야 하지. 이 계획이 씀씀비를 줄여줄 거야. 너 자신에게 먼저 싸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당연하죠. 먼저 아끼고 남은 걸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이유는 부족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란다. 쓸 돈이 적으면 우리는 분명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지. 그렇다 해도 그럭저럭 살게 되지.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다 써버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지출이 수입에 따라 증가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직장에서 번 것보다 현재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지만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한 푼까지 다 써버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충분하지 않아 보이지. 그게 사람들이 파산하는 주된 이유야. 수익성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파산한 사람들은 매달 초에 저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100달러를 저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월 더 많이 저축한다. 이들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비용을 삭감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할 수도 있다. 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 돈을 모으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더 영리하게, 더 힘들게,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부가 왜 그토록 희귀한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수익을 더 얻으려면 부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수적인 사업을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은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라고 데이브 램지는 말했다. 소포클래스 역시 말했다. 노동 없이는 부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이 일해라. 하지만 더 일할 시간이 없는걸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진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텔레비전은 당신에게 1년에 4만 달러를 지불하게 합니다. 단지 보는 데만 말이죠. 그 시간에 당신이 뭘 더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뭘 배우는 건 어때요? 시간 낭비는 돈을 잃고 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때 모을 돈이 생겨날 것이다. 지출이 수익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 차익을 모으거나 투자할 수 있고 마침내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수업. 수익성. 수입과 지출이 당연한 상관관계를 알기 전까지 수년간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분투했다. 4. 빚에서 빠져나오라. 빚. 갚아야 할 돈이나 의무. 정원사가 말했다. 자유를 원한다면 빚을 꺼쳐내야 한다. 빚이란 자유시장 경제에서 노예의 주인이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미래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하고 노동자를 월급에 묶어놓지. 빚에 빠지기는 아주 쉽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렵단다. 빚을 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채권자들에게 팔렸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덫에 걸리지. 생활 방식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자가 그들이 수익을 빨아먹어 월급을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영혼이 늘 지치게 되지. 그래서 지미가 현재 20년 상환 일정의 6% 이율로 58만 5천 달러의 사업자금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미는 매월 지급할 게 4191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익을 가져오는 빚은 좋은 빚이야. 그런데 이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니 지미는 어이없는 질문에 놀란 표정이었다. 58만 5천 달러요. 전혀 정원사가 말했다. 20년 동안 이자까지 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은 100만 5천 869달러야. 그게 실제 비용이야. 매월 갚을 돈만 고려하는 건 매우 근시한 적이지.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갚아야 될 이자까지 총 합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빚이 10억 있다고 하면 그냥 10억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으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이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월 지불액만 고려해서 개인 빚을 내곤 하지. 학자금, 주택, 자동차, 심지어 가구를 사들일 때는 특히 더 위험해. 상환 시스템은 양의 탈을 쓴 늑대거든. 정원사가 말했다. 수입, 건강, 부유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경기 침체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빚을 진 사람들이란다. 걱정해서 자유롭고 싶다면 빚에서 자유로워져야 해. 연간 실 수익의 절반 이하로 담보대출금을 유지하렴. 자동차에 3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정원사가 조언했다. 빚은 갚아야 할 의무, 즉 채무의 상태를 말한다. 수익성에 빚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그리고 수익 없이는 모을 것도 없고 부자가 될 희망도 없다. 빚은 오늘 원하는 것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내일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빚은 최악의 빈곤이다 라고 성직자 토머스 플러는 말한다. 또한 빚이 있는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에머스는 썼다. 작가 켄트 너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빚이다 라고 말했다. 빚들은 규모에 따라 갚아 나가라.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빚을 먼저 갚고 수월해지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작은 승리를 얻어내고 나면 갚은 빚들이 남은 빚을 지불할 여유자금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빚진 이들은 희생의 고통이나 노예의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빚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자를 유적시키는 잔인한 주인이다. 빚에서 빠져나오고 빚 없이 사는 게 핵심이다. 빚은 부의 가장 큰 장벽이고 기생충이다. 라고 앤 윌세는 조언한다. 그리고 우리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다. 빚을 갚으라. 인생수업 빚에서 빠져나오라.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빚 없는 세상은 해방이다. 5. 절실하게 모으라. 절실하게 모으기. 최우선으로 저축하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이 너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널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정원사는 말했다.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정반대다. 걱정은 비참하지. 저축이 없다면 걱정 속에서 살게 될 거고 저축이 있다면 상황은 좀 더 나을 거야. 사람들은 미래를 저버리고 하루만 살지.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한 거야. 나는 목표가 있었어. 벌어들인 것의 일부를 절실하게 모았지. 그 저축 덕분에 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받았었지. 소유와 투자에 관한 연회였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서 소유주이자 투자자로 전환해야 한단다.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를 소유하는 건 불을 일구는 방식이지. 저축이 없었다면 그 연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을 거야. 충분한 저축이 생기자 그 문이 열렸단다. 나와 내 친구들은 출발점이 다르지 않았어. 우리는 같은 학교에 들어갔지. 하지만 나는 절실하게 돈을 모았고 그 지점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단다. 친구들이 쓰는 동안 나는 모았고 내 선택지는 늘어났어. 절실함이 없다면 다른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내 친구들은 나를 행운하라 불렀지. 친구들 눈에는 내가 우연히 부자가 된 거였어. 정원사가 말했다. 친구들과 달리 아저씨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꽤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각자 다른 걸 원했고 각자의 욕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간 것 같구나. 나는 항상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에 힘을 가지고 싶었어. 이런 욕망은 절실하게 돈을 모으게 만들었지. 친구들이 돈을 모으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 말이야. 또 나는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했어. 돈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았지. 내 친구들이 돈을 낭비하면서 빚을 지는 동안 나는 정원 가꾸기를 즐겼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소박한 삶을 택했단다. 대출, 자동차, 고급 가구가 그 친구들에게서 초과 수익을 훔쳐갔지. 내가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동안 친구들은 비용을 지불하느라 일을 했어. 결국 사소한 경제적 선택들로 성장의 보폭이 달라진 거야. 친구들이 소비자로 남아있는 동안 나는 자산 소유자가 되었지. 그리고 순리대로 휴직을 얻었단다. 내 경제적 해구는 저축에 따른 수많은 사소한 것들 덕분이었단다. 저축된 돈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다스리고 싶었어. 끌려다니지 않고. 절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저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절실함 없이는 낭비하고 후회하게 된다. 빈 은행 잔고는 절망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실함은 필수다. 은행에 있는 돈은 삶을 상당수준 변화시킨다. 돈을 모으는 것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저축에는 절제가 필요한데 숙달되면 거대한 연회에 참석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돈을 모으라. 그러면 돈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자매의 이가 속담이다. 만일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는지와 상관없이 늘 쪼들리게 될 것이다. 부를 이루는 것은 언젠가 소유자들이 연회에 들어가기 위해 일생동안 적은 돈을 계속 모아 나가는 마라톤이다. 일단 그 기회에 접근하게 되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꿈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든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 라고 얼 라이팅 게일은 말했다. 매월 초 월급에서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돈을 모으라. 이런 계획이 지출을 관리할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어줄 것이다.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은행으로 옮겨두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축하는 것은 돈을 일구는 길이지만 언젠가 저축하는 것은 간신히 먹고 사는 길이다. 돈을 모을 수 없다면 위대함의 씨앗은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없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미국 50대 부자로 선정되었던 클레멘트 스톤의 말이다. 인생 수업 절실하게 모으라. 빈 은행 잔고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현금 더미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6. 점수를 기록하라. 점수, 객관적인 척도, 성공을 판단하는 수치.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점수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부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일의 선택들에 관한 정확한 시각을 얻기 위해서란다. 순 자산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 중 하나야. 편리하게도 숫자 하나로 너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자산에서 빚을 빼는 거죠. 맞죠? 순 자산은 부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럼 제 순 자산에 관한 수치를 어떻게 찾죠? 자, 이걸 보자. 내 빚이 얼마지? 지미가 잠시 생각했다. 새 차를 사느라 38,500달러를 대출받았어요. 타운하우스는 15만 달러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서 14만 5천 달러만 갚으면 돼요. 집에 들을 가구 구매 비용 3,500달러 대출이 있고 사업체를 인수하느라 58만 달러를 대출받았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떡했다. 그게 내 부채다. 그럼 그것들을 더해보렴. 전 76만 7천 달러의 빚 진창에 들어앉아있네요. 좋아.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당장 팔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도 이런 거겠죠. 차는 최고로 쳐주면 3만 8천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타운하우스는 평가액이 15만 달러예요. 가구는 3,500달러의 가치가 있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6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지? 어제에 1만 5천 달러가 있었어요. 모두 더해보렴. 그것이 내 재산이다. 잠시 후 지미가 말했다. 총합이 80만 6천 5백 달러네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내 순 자산은 얼마일까? 80만 6천 5백 달러에서 76만 7천 달러를 빼니 순 자산이 총 3만 9천 5백 달러네요. 이제 한 품목씩 나눠보자. 너는 가구를 3천 5백 달러에 샀는데 실제 구입 가격에 중고로 팔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어째서 가치를 잘못 매겼는지는 상관없어. 자산은 오늘 내가 그 품목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현금의 가치일 뿐이야. 그 가구의 예산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렴. 좋아요. 제 순 자산은 3만 7천 7백 50달러에요.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내 선택에 따른 영향을 저울질 할 수 있지. 내가 다음 달에 500달러를 모으거나 빚을 500달러 갚으면 순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거다. 내가 집에 3만 달러를 들여 만든 실내 수영장이 지미가치를 2만 달러 올려준다면 내 순 자산은 1만 달러 줄어들게 될 거야. 휴가를 가려고 저축에서 3천 달러를 쓴다면 순 자산은 3천 달러 감소하게 되지. 순 자산 명세서는 내 재무 상태에서 바꿔가는 부분을 엑시레이로 찍는 것과 같단다.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해했어요. 현재의 경제 상태 점수표가 중요한 이유는 많단다. 그건 전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진척 상황을 보여주지. 순 자산을 추적하면 부를 향해 가는 마라톤을 하는 동안 부위 방향을 알 수 있어. 나는 그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단다. 계속 일하고 계속 저축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반복하거라. 부위 핵심 동력이 될 거다. 그 방향을 찾은 사람은 대개 그 과정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산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채를 뺀 순 자산을 자신의 현재 상태라고 인식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순 자산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 10억이라고 해도 대출을 8억을 받았다면 자기의 자산은 2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점수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 성공을 판단하는 수치다. 측정하는 일은 분명 우리의 주의를 끈다. 경제적인 축적을 바란다면 측정하고 누구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라. 지출, 빚, 대출 상환, 저축, 투자, 외식 등 모든 것은 순 자산 점수에 영향을 준다. 순 자산을 추적하는 일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숫자에 관한 것이다. 하부 액커는 조언한다. 순 자산을 동전 한 입까지 알게 해줄 방침을 만들어라. 순 자산을 이루는 4가지 요소 모두에 주목하라. 수입 증가, 저축 증가, 투자 수익 증가,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는 데서 오는 생활비 절감 말이다. 현실을 계속 파악해 나가라. 투자가 오락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즐겁다면 아마 어떤 수익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좋은 투자란 지루하기 때문이다. 라고 금융인 조지 소러스가 말했다. 투자란 페인트가 마르거나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짜릿함을 원한다면 800달러를 들고 라스베이거스에 가라.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뮈얼슨의 말이다. 개인적인 씀씀이도 이와 똑같이 지루함이 수반된다. 인생수업 점수를 기록하라.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순 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준다. 7.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인플레이션,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돈을 잡아먹는 위협이지. 그건 저축한 돈이 구매력을 잃게 함으로써 돈을 잡아먹어. 돈을 잡아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지미가 물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넣어두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야. 현금을 더 나은 곳에 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단다.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매력을 잃는 거야.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저축을 주식, 채권, 부동산 어쩌면 사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현실이야. 은행 안에 있는 현금은 인플레이션에게 먹힐 테니까. 역사적 인플레이션 비율을 감안하면 재화의 가격은 20년마다 2배로 뛴단다. 우리는 매일 인플레이션과 경쟁하지.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매년 2-3% 이상씩 상승해.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돈을 3%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 돈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성장해야 하지.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나서 말이다. 이게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항인데 인플레이션과 똑같이 회수한다고 해도 그건 실제로 회수율이 0이라는 거야. 부자가 되려면 늘 인플레이션과 맹렬하게 경쟁해야 한다. 모든 부위 근원은 처음에는 은행의 돈을 쟁여두는 능력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부위 축적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이겨야만 구매력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재화와 서이피스의 비용 상승을 따라잡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은행에 있는 돈을 사용하여 가치 있는 자산을 사대리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한다. 인생수업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연간 수익률에 의해 돈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수익률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8. 위험을 최소화하라. 위험, 손실 가능성. 돈에 있어서 쉬운 건 돈을 잃는 것 뿐이야.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 때 이 말을 명심하렴. 정원사가 말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만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야. 손실을 건전하게 타진해보는 건 지혜로운 판단의 시너지. 힘들게 얻은 돈을 투자할 목표를 세울 때는 늘 얻을 것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단다. 주식시장이란 게 어떠니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니? 주식시장은 20에서 30%의 하락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란다.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심지어 40% 하락하는 순간도 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가치가 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돌아왔지. 그래서 주식투자기간은 최소 10년을 잡기도 했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곤 했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곤 한단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어때요? 그게 작동한다면 대단히 좋지만 단기 거래는 투기야. 사서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투자야. 정원사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투자에 대해 콕 집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제 돈을 안전하게 옮기죠?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위험은 정액 정기 매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단다. 주식시장에 매월 꾸준히 일정액을 투자한다는 말이지. 이 계획의 핵심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투자를 절대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비관론이 횡행할 때 투자를 하지 못하면 이 전략의 이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걸 명심하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정원사가 말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잘될 주식을 고를 만큼 자기가 영리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보통 현명한 방법은 광범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야. 내 돈을 수많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양한 채권으로 쪼갠다고 상상해보렴. 돈을 강범위한 지표들에 투자하면 대부분의 자산관리인도 이길 수 있게 될 거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집중한단다. 세상 모든 기재들이 비관적인 예견을 할 때조차 그들은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꾸준히 투자한단다. 정원사가 말했다. 부동산 투자는 좀 더 복잡하지.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많이 공부해야 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 수익성, 예상 보수 비용, 지출비율, 부동산 평가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단다. 위험은 전문 지식으로 완화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에서 안정성은 잘 훈련된 매입 기준에 달려있지.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게 투자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그 말이 맞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 어리석은 실수들이 오직 지나고 나서만 보인다는 거야. 투자자들의 과제는 문제가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하는 거란다. 위험의 최소화는 돈을 잃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학자 피터 번스타인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합당한 전략이다. 보편적으로는 살아남는 것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살아남는 것만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영리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영리해지려고 애쓴다. 나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라고 찰리 먼거는 말했다. 경제적 위험을 구별하고 최소화하는 능력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법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법칙 절대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마라. 워렌 버핏이 말이다. 약간 손실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많이 잃게 될 것이다. 80살 아침에 파산한 상태로 눈뜨고 싶지 않다면 더 지루한 상태로 있어도 된다. 라고 스티브 맥도널드는 말했다. 느리고 꾸준한 것이 현명한 조언이다. 주식시장에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한다.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다. 한 해 한 해의 결과를 지나치게 심각히 여기지 마라. 대신 4, 5년간의 평균에 초점을 맞춰라. 인덱스 펀드는 투자하기 위해 바쁘게 돈을 버는 보통 사람들에게 최고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관리형 펀드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는데 따라서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넣어둘 이상적인 것이다. 기간이든 개인이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부과하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공동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워렌 버핏은 조언한다. 투자의 위험은 잘못된 행동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 위험은 두려움의 위협이나 탐욕의 의혹으로부터 충동적으로 일어난 결과다. 안전하려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하고 얻을 게 없을 때 팔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꾸준한 수익률을 능가할 때도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인생 수업. 위험을 최소화하라. 나는 모든 투자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추구했고 지루한 전략들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축했다. 구. 증식시켜라. 증식. 그 자체로 수가 불어나는 것. 너에게 이것 하나는 보증하지. 위대한 사람들은 복리의 경혜심을 갖는다. 모든 소득을 계속 재투자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단다. 지미가 고개를 저었다. 72의 법칙을 아십니까? 71을 수익률로 단순히 나누어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의 이일로 투자한 돈은 8년 후에 그 자체로 2배가 되죠. 71을 9로 나누면 8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 저축액이 클수록 기회 역시 커진다는 것. 내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분야를 공부해서 숫자의 달인이 된 다음 10만 달러 복층 아파트 한 채를 샀지. 세후에 긍정적인 현금을 위해 1만 2천 달러라면 수익은 얼마일까? 아파트 투자는 12%의 수익을 얻어요. 주식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것 같네요. 내가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걸 관리할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임대 수입은 주식시장 수입만큼 불로소득은 아니란다. 정원사가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라는 큰 이점이 있잖아요. 맞아. 레버리지는 부를 증시키는 전략이지. 내가 이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샀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내 돈 2만 달러를 투자하고 매달 450달러의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아파트 투자에서 내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지미가 계산했다. 연수익이 5,600달러로 감소할 거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초기 현금 지출이 2만 달러뿐이네요. 그래서 28%요. 아파트는 인플레이션 자산이네요. 이 수익률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이란다. 정원사가 말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꾸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랜차이즈를 구매했다면 어떨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 저축에서 7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남은 대금은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자. 사업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너는 자영업이라는 자유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겠지. 앞으로 10년 동안 너는 이 사업에서 7만 5천 달러의 급여로 살게 될 거다. 투자 수익은 어찌 될까? 그럼 제 투자 회수율은 0이네요. 전 그저 직업을 산 것뿐이네요. 7만 5천 달러를 지출했고 소득을 얻었는데 투자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돈에 지나지 않아요. 돈 낭비였네요. 지미가 통찰력 있게 말했다. 정원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충분히 이해했구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수입을 벌고 그것을 재투자해야 한단다. 부를 증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그 돈에 또 돈이 더해져서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말한다. 저축을 시작할 때 성장의 유일한 원천은 우리가 매달 저축에 할당하는 금액이다. 첫 해에 7천 달러를 투자하고 다음에 또다시 7천 달러를 투자했다면 은행에서 1만 4천 달러를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돈나무를 2만 8천 달러로 2배 늘리려면 2년의 저축이 더 필요하다. 이 수순에서 10%의 금리는 2천 8백 달러다.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우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더 들어가지 않은 돈을 받고서 득이 양양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천천히 현명왕에 축적된 돈은 저절로 불어나기 시작한다. 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꾸준한 저축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하며 우리는 저축뿐만 아니라 씨앗을 신고 내버려두는 것으로 부를 증식한다. 찰리 먼 거는 말한다. 큰 돈은 사고 파는 것에 있지 않다. 기다림 속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조바심을 내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 성공은 인내심이 강하지만 때가 되면 대단히 적극적이다. 인생수업 증식시켜라. 조바심은 절대 돈을 증식시키지 못한다. 부는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꿀이다. 10. 불로소득 불로소득 노력이 거의 혹은 전혀 필요 없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과 개인의 자유란다. 직업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맛보는 자유의 과실을 맛보게 될 거야. 정원사는 말했다.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투자를 위한 좋은 모델은 아니라는 걸 아저씨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원사가 이야기했다. 직업은 너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란다. 투자는 너의 돈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고 직업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투자는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거다. 이건 큰 차이가 있단다. 사실 불로소득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목표지. 소유자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익, 현금 흐름, 사업이나 기업체로부터 나오는 소득이지. 마치 전설에서나 있는 황금이 흐르는 강과 같다. 하지만 사업이 불로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요. 정원사가 말했다. 그게 내가 자유를 얻었던 방식이란다. 난 정원사고. 내 생활 방식은 아주 단순해.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 돈을 적게 끌어와도 되지. 이를 통해 이윤을 이용하여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어. 알다시피 내 사업체는 돈을 벌었고 나는 수익을 재투자했어. 20년 동안 이런 투자는 내게 불로소득을 보상으로 주었지. 나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 없단다. 연간 3만 달러면 사라. 하지만 이걸 알아두렴. 이런 단순한 생활 방식조차도 유동자산으로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걸. 안전한 은퇴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저축에서 연간 3%를 인출할 수 있어. 수학신동인 너라면 100만 달러의 3%가 3만 달러라는 걸 금방 알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희생하고 수십 년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단다. 돈을 모으는 것은 절실해야 하고 투자에는 다른 간섭 없이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 불로소득은 노력을 적게 들이거나 혹은 들이지 않는 현금 흐름이다. 불로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소유자가 직접 관계하지 않고도 사업으로부터 얻는 이익, 현금 흐름,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 소득, 예금이나 연금 계좌에서 오는 이자소득, 투자에서 오는 배당금, 특허, 인세, 저작권 같은 것들이다. 주식, 화폐, 금, 은, 상장지수 펀드, 유가증권과 같이 원자재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말한다. 워렌버핏은 잠자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임대의 부동산 소득은 보통 소득이 있는 평균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불로소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로보트 기오사키는 말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체 사장이나 투자자 혹은 둘 다가 되어 월 단위로 생성되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결국 불안, 그 자체로 풍성하게 흘러가는 소득의 강물이다. 인생수업,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의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부자의 언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제 5장 10가지 V 씨앗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앞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앞에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10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소장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마음에 드시면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자신의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분들한테 읽히시고 친한 친구들이 계시면은 꼭 이 책을 추천해서 읽을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